주말 새 충남권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8분쯤 천안 동남구 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입주민 2명이 대피했지만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한 입주민 60대 여성이 멈춘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오늘 낮 12시 54분쯤엔 서산시 지곡면 가로림만 갯벌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태안 해경은 남성이 장화를 신고 옆에는 해루 바구니가 있었다며 관광을 하러 왔다가 실족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2분쯤에도 금산군 복수면의 부엉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러 산에 오른 60대 남성이 20m 밑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